나 하고 싶어. 하고 싶지, 빨리. 나 하고 싶어. 야, 건우가 이렇게 적적이라니. 진짜, 나도 하고 싶다. 우와. 무서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우와. 아이들한테는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자, 일로 와보세요. 이야. 우와, 공유야. 안 돼. 아빠 다리하고 한 번 앉아보세요. 아빠 다리. 그렇지, 앞에 보고. 우리 한 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바로. 시작하는 거야, 바로. 렛츠 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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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우와, 어떻게 너무 재밌겠다. 우리 자리 거세서.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할만한 걸이야? 좋아, 좋아, 좋아. 적응 간다, 적응 간다, 적응 간다. 신났어, 공유. 여기야. 어? 여기야. 맞아요. 저게 어른들도 타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일어난다고? 일어난다고? 오 마이 갓. 우와. 대단하다, 공유야. 손 나왔어. 오 마이 갓. 나이스. 느낌이 오나 보다. 어느 순간 이게 서두 된다 이게 이제 간이 오나 보다. 그리고 표정이 여유가 생겼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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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겁많아. 와우. 강력하지. 야, 건우야. 너 처음 이게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건우. 누구 아들인데요, 진짜. 저분은 겁이 많잖아요. 아. 아, 이 정도면 서핑 신동 아니에요? 진짜. 와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야. 저는 이번에는 혼자 한 번. 선생님 말고 혼자 한 번 해봐. 혼자 한 번 해봐. 혼자 본다고 한 번 해봐? 아, 수 있어요. 우와. 자신감이 붙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딱 옆에 앞만 보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진짜 혼자 가는 거예요? 아, 살짝 겁나야지, 살짝 겁나야지, 살짝 겁나야지. 한 번 해봐. 안 편한 거야, 안 편한 거야. 건우야 할 수 있어, 파이팅! 낫다, 낫다, 손 낫다. 표정, 표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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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와우! 건우, 건우, 건우! 아, 건우! 와우! 우와, 완전. 우와! 잘해, 잘해. 지르기고 있어, 건우야. 와우, 건우야 진짜 진짜 욕범해졌다. 와우! 신조절을 하는 거야. 와우! 와우! 감 잡았.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잘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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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우! 아우! 와우! 야야야야! 괜찮아, 건우야, 괜찮아, 건우. 야, 괜찮아요? 아, 괜찮죠? 괜찮죠? 안전합니다. 와우!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어떡해. 이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 좀 물 먹으면서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울 때 이게. 야, 선생님만 들어. 이거 없으면 가면 안 돼. 오케이? 괜찮아? 네. 네. 괜찮아. 선생님 없으면 가면 안 돼, 오케이? 그냥 이거 여기만, 위에만 있어야 돼. 그냥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안 들려, 지금 귀에 안 들려. 잘했어. 근데 오늘 혼자. 스톱, 스톱, 스톱. 오케이, 괜찮아. 스톱. 괜찮아. 한 번 더? 우와! 한 번 더! 고통스러우면 안 타거든요? 자기야, 너 엄청 잘했어. 너 처음 가고 엄청 잘하는 거야. 서핑이 체질이 맞나 보다 보니까. 진짜 잘했어. 진짜, 진짜. 진짜 잘했어. 진짜 못 먹으면, 그날은 끝이다 이러는데. 아, 맞다. 맞h. 발 내리고. 앞에 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아이고, 한 번 넘어지니까 고란해졌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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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었어. 나 놀랄 텐데. 어떡하지? 아이고, 그래. 놀랐어, 지금.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까? 우와! 한 번 더 해볼까? 나 이거 어떡해? 한 번 더. 번호야, 한 번 더. 우와. 승부욕이 진짜 아빠 피를 닮기 닮았다. 여기서 내려온다고? 우와. 중심 잡어. 오늘 뭘 공포하나 그냥 다 오늘 다 이겼네. 맞아요, 다 이겼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번호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번호. 진짜 멋있다, 번호. 오케이, 공, 오케이. 한 번 더 돌아볼게요. 본다고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쌤? 걸은 재밌어, 걸은 재밌어. 우와, 뭐야. 즐겨, 즐겨. 꽃받침까지? 뭐야, 이 포즈들? 흠. 너 어떻게癒지고? 스크äaffe 안aud Remedyuuje. 아하. citab Easyyal 쌓이네요, 비強한 뜨들라도 통화 de 등장nent 쇼는 edo의 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